안녕하세요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제외동포 사증 소유자 중대 유의상 알림 세 번째 시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17. 그 외 청소원 3기 세제 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기에 분류된다. 18. 쓰레기 수거원 건물, 야적장, 거리 및 기타, 공공장소에서 빗자루, 봉투, 집게,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입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. 분류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. 지급여시 쓰레기 수거원, 쓰레기 청소원, 분류 수거원 19. 거리미화원, 거리 공항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. 지급여시 거리미화원, 공원 청소원 20.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그쳐 판매한 자를 말한다. 지급여시 재활용품 수거원 20.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상기 세세 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산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. 20.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의 내 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선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지급여시 아파트 경비원, 빌라 경비원 23. 건물 경비원 학교의 내 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선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 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선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. 지급여시 24. 그 외 건물관리원 상기 세세 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산 직무를 수행한다. 지급여시 교회관리인 성당지기 공원순찰원 공원안전요원 공원관리인 공원질서요원 놀이시설 질서유지원 별장관리원 25. 검표원 공원, 영호관, 공연장, 운동경기장, 유원지,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. 지급여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지급여시 페스트푸드원 이상입니다. 그럼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.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.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. 음 kep aley 조명 그렇고 laz